모두 부자 되시고 후후 예에 안녕하세요 아이티가 보이는 아이티보입니다 2019년 8월 29일에 허접하기 짝이 없는 서클레이터 리뷰를 올리기 시작해서 2020년 6월 11일 드디어 드디어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이 천명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에 후후 초반에는 영상을 업로드해도 정말 한자리 때 숫자의 조회수를 기록해서 굉장히 힘든 나날도 많았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제 채널에 점점 구독해주신 분들이 늘어나면서 저도 그분들 덕에 힘입어서 지금까지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후후 수익창출을 위한 영상 재생 시간은 진작에 다 완성했지만 드디어 구독해주신 분들이 천명이 되어서 이제 수익창출을 위한 채널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수익이 없는 적자 상태이지만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소중한 구독자 분들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독자 천명 달성 기념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선물은 제가 직접 구매한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들로 구매했으니까 선물별로 번호를 붙여가지고 후반부에 보여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선물번호와 함께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오늘이 6월 11일 목요일이니까 6월 18일 목요일까지 나눔 이벤트 신청을 받아서 6월 19일 금요일 중으로 추첨 영상을 업로드해서 댓글에 적어주신 메일로 안내사항을 발송해 드릴 테니까 주소와 연락처 등을 회신해서 보내주시면 6월 22일 월요일쯤부터 순차적으로 우체국 택배를 통해 상품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제가 열심히 준비한다고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게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점차 영상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구독자 분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 그때는 더 비싸고 좋은 제품들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눔 이벤트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노 노 잘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언하실 점이나 또는 제가 고쳐 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모든 걸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담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구독해 주신 분들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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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준비한 나눔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 모두 부자 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Hu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